안녕하세요 싱가폴 여러분 홍기입니다 다들 잘 즐거우고 계신가요? 제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곧 이용기의 프로포즈인 싱가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7월 19일 리조트 월드 센토사의 페스티브 그랜드 시어터에 오시면요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FTA 아일랜드 보컬 이용기라는 또 다른 모습의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7월 19일 싱가폴에서 저와 데이트하시죠 그럼 그때 봐요 안녕